뮤직비디오 촬영 중 촬영 중 촬영 중 너무 예뻐요 아이고 아 아니야 아니야 너무 제일 좋았니?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촬영 중 촬영 중 촬영 중 촬영 중 되 봅시다 commodity 이따가 밤되면 또 다를 것 같은데요. 아빈 방향은 사이 쪽으로요? 사이 쪽으로요? 네. 고고, 고고, 지우고 이름이 있네요. 내가 누구 이름이 나왔네. 아 멋있어요. 좋아. 네, 대박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으잇! 그래서 얼굴이 점점 밝아질 수 있어요. 아, 네네. 새로운 내게 기댄 채 어느 정도까지 할까요? 어, 지금 그 정도까지. 네, 그 정도까지. 지금 또는 바리지 않게 따라 속도는 방금 정도. 네네. 액션! 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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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마지막으로 일어났습니다. 마지막으로 일어났습니다. 마지막으로 일어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도 이렇게 사람 인연이 한 번, 인연이 그 다음에 이어진 인연이 저한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만남이 성사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. 내가 옷도 구르고 약간 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. 그래서 사진도 잘 나올까 하고 저도 마음에 드는 그런 컨셉이잖아요. 그리고 이게 또 12월에 나와요. 12월인데 그러면 이제 딱 제가 가고 나서도 이제 보고 싶어 할 때쯤에 딱 나오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지금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인데 약간 지방주 뷰티만의 색깔로 또 이렇게 촬영을 하기 때문에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.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, 여러분. 세 분들의 평을 들어보니까 파우더랑 파운데이션 다 이렇게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에는 립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이따가 제가 쓰는, 실제로 쓰는 것도 보여드릴게요. 진짜 시선은 시선 표수 있어요. 아, 네네. lightning close.. 난 오늘도 설레어, 네 방에 갇힌 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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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. 안녕. 썸네이 세 가지 촬영할 것 같으면 여태까지 몬스타엑스 멤버들의 포즈를 보고 왔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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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 돌아오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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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.